아키님 안녕하세요 동단 또 만났죠 다행이네요 동단 만날 때가 그렇게 기분이 좋다 물론 이제 0.5 좀 됐어도 되긴 하지만 뭔가 비효율적이에요 원잽 아니군요 원잽이 왜 안나가지 에이앙 안되고 원 어퍼 슈 에이앙 카운터는 아니군요 폼 빰 펴 펴 펴 안돼요 이러지 마세요 아 망했어 거기서 볼캐가 왜 나갔지 슈 돌깔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이 괴물아 망했어 원 투 풀 빰 톡 나이스 카운터 나이스 버스티이 횡견재를 딱 알맞게 해줬는데 클릭 카운터 쟤가 2타를 어떻게 보고 앉아야되지 나이스 플래싱 깔아놓길 잘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의욕이 없었죠 빰빰 리버스 아 아이보리 짠손 안되네 죽고 사망 퍼펙트 뭣 호밍기 나이스 커트 격초당했죠 빰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괴롭괴롭 이나도 참 훌륭한 압박해 맞죠 파랑보다 이제 니가와를 쪼금 더 해야한다는 부분이 약간 걸리긴 하지만 나이스 양 하아 아직 안 죽었죠 으으으으으음 죽고 나는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나 뭘 해도 간거죠 고만고만한 고정도 레벨까지밖에 못가는 것 같아요 원잽 견잽 퍼스리 발목 툭 원투 풀 빰 빰 빰 빰 빰 빰 톡 톡 톡 톡 실패 로하 투 샤프 빰 빰 빰 빰 빰 빰 굿바이 오른잡기 성공적 빠가닥 엠폴라가 확정 슈 돌 안되구요 슈 돌 저거 상단이라는 거죠 상단이라는 건데 왜 나는 앉지 못하지 하아 초풍 같이고 초풍 니나에게 그렇게 각기술을 달아줄 필요가 있었던가 초풍같은 헬로우 트랩 피 트랩핀? 핀들리 양잡기 망했죠 퍼스리가 확정 매크로 야 안되구요 아 맞다 저게 확정이구나 필렌스라고 생각했어 실비님 어서오세요 과감하게 택타스 좋죠 로하 투 밤 하단 카운터 끝났죠 그바일 10초동안 저만 게임하기 재밌죠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라운드 1 파이트 빰 빰빠밤 캑터스 거의 콤보 한번 넣은 것만큼 정도의 데미지가 커졌죠 호밍 안되구요 거기서 하이킥 훌륭한 판단이었어요 렉스윕 그리고 렉스윕 한번 더 라운드 투 그리할줄 네이미 알고 있었어 나이스 슈트올 뭘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빰빰 앉아 양잡기 빠밤 원투 딜레이 너무 많이 딜레이를 줘서 확정이 아니었어 카운터였는데 뭘 고민하십니까 당연히 돌려야죠 으하 적이 아니었는데 나이스 캐링 잘했죠 빠밤 빠밤 좌스카 안되죠 엿가드 굿바이 아 이럴때 진짜 게임하는 보람이 쏠쏠해요 여보 으응응응 뭘 고민하나요 랭크믄 렉메을 돌리는겁니다 쨰차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네 태킹 찍었었죠 이제는 아니지만요 망했어 완전 완전 손해잖아 몇 가지 아니군요 초스칼 썼는데 안 나갔네 음 태킹 찍었었어요 헬로 붐베이비 에잇 니나초 준비 해봐요 아니구나 그걸 왜 내미시는거죠 로하 투 슈 돌 아니야 이타 잘 앉으면 뭐하나 캐치를 못하는데 양잡기 고고 태킹 킹 다스 임파서블 메이비 나이스 잘 막았죠 내가 스윕 온다! 는 삘이 있었어요 하단 꽝 꽝 포플 꽝 안되네 로하 투 밤 이런! 천재 천재 해피기 인라이드 다운라이드 어디 보니 어디가니 어디가니 그거 안썼거든 죽고 저 쌍장막히고 나면 얼만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뭐죠? 무엇 슈 돌 슈팜 어디감 방했어 손꼬얀다 14연 나무위키님 어서오세요 방금 역가드 무엇 하아아아아아 완전 방한판이잖아 14연 옛날에는 좀 더 컸었던거 같은데 음 매칭이 안잡혀요 기다리고 계시면 잡히게 되요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떨어지고 있을테니까 자 타임 투 다이 차스카이 좋았네요 빠밤 아니자노 렉스윕 안보인다 좀 그만 쓰세요 아니야 거기서 버튼 왜 눌렀지 망했다 좀 침착하게 침착하게 주호 간다 주호가 엠펠 어떻게 가냐구요 계속 이기시면 돼요 어때요 참 쉽죠 헬로우 에이로우 캑터스 실패 하하니 하하 오 빤빤 몇가드 아니군요 포밍 피이 카운터 맞고 사망 라이트봇 항상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곧 엠페럿 없는 계급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밟고 샤슥 실패 2초 하... 하이킥 컴버 너무... 하네요 푸싱 하단 샤슥 하... 아니 거기서 왜? 분리 프레임이세요 이러지 마세요 죽고 강등까지 이제 두 번 남았죠 그 사이에 전세를 뒤집어야 됩니다 팔로워 부탁드립니다 4달러 땡큐 팔로미 플리즈 으흐... 으흐... 아... 저 스카이가 나갔다면 더 좋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컴버 알차게 때려드리고 포스리가 확정 발목 따닥 카운터였죠 양잡기 잘 풀어주고 플래싱 산타르 급파이 양양잡기 짜잔 나이스는 매크로야 패턴의 오신걸 환영합니다 포스리 매크 2타 호밍기 좌스카 포스... 하... 포스... 하... 아니야... 아니야... 양잡기 잘 풀어주고요 나이스... 빰빰... 밝기... 로 메모리... 깔끔... 편안... 하... 어렵다... 어려워... 아마... 니나처럼 이렇게 스텝... 유...의 아이들에게는 화랑이 쪼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으음. 양잡기... 액탐 슈도일 짜잔! 뭘 쓰려고 하셨던 걸까요? 레이지가 딱 온데버렸네? 구바이 후우 플래싱 라운드 끝에서 잽보다 먼저 터도속 맞고 샥들 때 기분 구려요 으응... 구리죠 그냥 지면 기분이 구려지는 거에요. 아 너무 뼈 때렸나? 모일림 키스망 간바레 최선을 다하면은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못 이길 수도 있지만요. 슈레딩거의 데스입니다. 하단 니나가 시계방향에 약했나 반시계에 약했나 잘 모르겠네요. 나이스 하단 잘 흘렸고요. 좋아요 에어팡 벽걸이 잘 못 쟀어. 그래도 뭐 그렇게 큰 관계는 없었네요. 굿바이 파크 발동 안되네요. 발목 투 안되네요. 이런 밟고 안되고 레그 스윕 속 썩인다. 또 레그 스윕이 또 속을 썩여요. 포스리가 확정. 매크 푸싱 원투 실패 포스리 푸싱 원투 따닥 따닥 꽝꽝 포포 굿바이 끽끽끽끽 궁디팡팡 안돼요. 왠지 레아의 아필이 딱 왔어. 핫 단스다가 카운터. 짬발 어퍼는 한 15정도 줘도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레그 스윕 레그 스윕 안보임 카운터였네요. 나이스 빰빰빰빰빰 아니 아하하 그걸 못 막네. 원투 백댁이 속도 봐요. 토 나오지 않아요? 에이함 실패 오른잡기 원투 따닥 양잡기 잘 풀어주고요. 아니 이타? 노말 이튼데? 아무것도 안 했어. 일하지마요. 패턴 들어갑니다. 1,2 양잡기 퍼플 로 양잡기 아니야 1,2 양잡.. 망했어요. 매크로 야 3타 이후에 레드는 어림없는 수 아하 죽고 아직 살았네요. 플래싱 3타! 오 웬일 저는 태클 발동될 줄 알았는데 안됐네요. 음 고어키 괜찮아요. 고어키도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압박을 하지 마시구요. 반타 위주로 한번 해보세요. 압박하시다가 짠손 카운트 맞을거나 짠발 카운트 맞으면 그때부터 게임 터지는거 순식간이거든요. 나이스 호우 콤보 잘 넣어주고요. 오른잡기 양잡 잘 풀어주고 빠밤 무앗 아니 왜 이게 더 늦게 발동되죠. 샤프 샤프 빠밤 빰 나이스 여기서 매크로에 앓어? 확찬로인줄 알았는데 1, 2, 따닥, 툭 에이앙, 슈, 돌 좌, 슥, 안 나가죠 카운터, 나이스 카운터 한 번 더, 역가드, 실패 죄송합니다 노우, 노우 왜 저것만 쓰지 계속 나 죽밉, 1, 2 썼는데 꽝, 펴, 펴 망했네요 헐 장악, 쉐켄, 장악, 쉐켄 너무 힘들다 나이스 카운터 레그 스윗, 백돼시 중에 안 막아지니 후하, 스텝 바야, 턴 나오지 않아요? 왜, 왜, 왜 1타 안 맞았잖아, 2타만 맞아도 확정이야 헐 실화니 카운터 맞았고요 확정이었네요 캣, 퍼스, 안되네 웬허퍼 퍼스리가 확정 맥크, 안되네 왜 이렇게 안 느린 게 많아 세 번 까지만 우와, 진짜 스텝 쩔어요? 카운터 빰빰 앉을 거라, 외상에서 볼케히타까지 깐 거죠 하단 아니야 죄송합니다, 방금 앉을 뻔했죠? 큰일 날 뻔 원투 원투 죄송합니다 카운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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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양 잡기 수, 도, 홀 짜잔 원투 까시다가 혼나시는 중 팩팩 원투 팩 발끝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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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 안 돼요 양잡, 아 못 풀었어 죽고 한 번 이기고 온 코인필입니다 흑흑 최선을 다해서 저항 한 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아닌가? 흐음 루피니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뭐지? 뭐지? 뭐 어, 가드 했는데 늦었나? 로하 투 밟고 빰빰 밟고 빠밤 안 되네 죽고 은어징님 어서 오세요 초스카이 나이스 카운터 콤보루트 급하게 변경한다고 정신없죠 매크로야 오른잡기 안 되는군요 양잡 잘 풀어주고 저거 발돈값이 얼마길래 잡기 왜 풀리고 유불리 프레임은 어떻게 되고 왜죠? 헐 헐 되나? 굿바이 예아 앰플 과감하게 한번 잘 썬게 진짜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원투 화단 아니군요 기어가 거기서 왜 나와요? 우아 우아 왓파 원투 나이스 가드 푸싱 안되구요 스텝 봐요 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스텝인가요? 카운터 위앙으로 마무리 와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장악 스텝을 중간중간 썩고 오고 계시는건가?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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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완전 망했잖아 카운터는 아니었군요 빰 원투 따닥 툭 빰 포플 원투 죄송합니다 로하투 빰빠밤 툭 양잡기 포스 톡 로하투 빰빰빰 아니구나 로하투 로하투 끝 끝 끝 끝 끝 뭐하는거? 뭐하는거? 오우 다행 다행 와 괜히 멋있게 죽이려고 해보다가 큰일날 뻔했죠 음 손이 꼬이는게 아니건데 왜 갖고와있는거였구나 좋아 나름 선전하고있어 니나 하나도 모르지만 리버스 아이보리 맞고나면 왼풀 들어가나요? 그리고 뒤로 빠졌다가 그 왼발로 걷어쳐 올리는 기술 그거 맞고나면 왼풀 들어가나요? 15 어 개소네 헐 리버스 아이보리는 15 그리고 뒤로 빠졌다가 왼발로 걷어쳐 올리는거 그거 발동은 얼마에 아 막히곤 얼마에 망했어요 아 저게 확정이야? 저기까지? 헐 나이스 끝날수도있죠 끝났나요? 펜터님 어서오세요 굿바이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아아니야아 카운터 잘 노렸죠 오른잡기 실패군요 양잡 늦었나? 푸는게 헐 대시가드 늦었네 죽었나? 죽을수도 있겠네요 아 벽댐 맞고 사망 방금 쓴거요 그거 막히면 얼마에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앉을거 예상해서 볼케 2타 잘 깔죠 하단 아니군요 휴돌 노화하는걸까? 매크로에는 도대체 원투풀 뺨 노화투 밤밤 밟고 매크 2타 발목투 로 로 마무리 잘했죠 그거 뒤로 웅크렸다가 오른발이었나? 로 퍼올리는 기술이요 아마 옛날에는 그게 마이너스 17이었나 그럴텐데 그 이분이랑 계속하는데 제가 시작할 때 그 핫스텝으로 들어갈때 그 뒤로 빠졌다가 계속 발로 퍼올리자면 그 기술이요 핵터스 실패 아프죠 에이앙 앉아 아니군요 원투 후 아니야 궁디팡팡 같은 소리하고 있다 2타도 못하는 주제에 뭘 궁디팡팡이야 어퍼 아 아깝다 축구 나이스 카운터는 아니었군요 뭐죠 왜 안보임 톡 원투 방금 호밍기 피했죠 백두산 펀치 갓두산 펀치 역시 갓두산이야 쓸걸 아니야 죽고 방금 레거스윗 막았으면 끝났을텐데 아쉽네 못막았어 왜 못막혔지 똑바로 서라 이 매크로야 헐 저런방법이 쩔어 대륙횡단 웟 아파요 포쓰리 원투 빰빰 양잡기 잘 풀어주고요 나이스 끝나나? 컴버 놓쳤죠 컴버 놓쳤죠 어 다행 손 막 꼬이고 난리 났네요 머일린 너무 잘해요 상단에 피 팡 팽 팽팽 빠밤 아프죠 터플 톡 실패 샤프? 그 사이에 백댓이 싫어해요 선생님 양잡기 플래싱 3타 안되고 그냥 지른거죠 그냥 어서오세요 힙합가이님 그냥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 뭐지 에어팡 에어팡 양잡 이가 안되는군요 아 로즈샤플 쐈는데 안나가네 망했어요 카운터 확정이구나 사망 방금 래그누스윗 막았으면 크으f 작품 하나 쓸 수 있었는데 히파카이님 어서오세요 6타 바운드 이후에는 대쉬 에어팡이나 플래싱으로 벽거리나 병몰이나 딜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자신이 있으시면은 대쉬 세더 플래싱 쓰셔도 맞구요 근데 1타 플래싱 1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벽거리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죠 니나초 저건 너무 가혹하다 나에게 피지컬 구데기인 나에겐 예비 모션도 안 보이고 아니 그러니까 초풍인가 확인 나이스 마지막 기회죠 살리지 못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마는 실원이 잘했죠 저거 다음에도 흘려지는구나 테스트 해본거였는데 에이악 빰 카운터 나이스 원투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우 잘하셔 나이스 아니 이건 흘리는게 아니라 막아야지 히 헐 반격기 니나에게 반격기도 있답니다 망했네 죽어가는 중 꽝 음... 이거는... 어떻게 되려나? 매크로야! 거기선 역시 매크로야! 그 뭐지? 방금 저 기술이여 라이진 하이! 괜찮아요 바이 약사 그럴수도 있죠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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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음... 모른다 레스윙님 프레임 데이터에 대해서 빠삭하셨던거 아닌가요? 웬일로 모르는게 있으시대 빰 원 투 풀 빰 빰 카운터 나이스 재벽광 화려하게 시켜뒀는데 그럼 뭐하나 헐... 반격기 헐 니나에게 반격기까지 줄 필요가 있었는가 방금 저거는 막히면 뜨죠 매크로야! 굿바이 톡톡톡 똥 띠잍 막아본적이 없음 초풍에 뜨니깐 초풍이랑 화랑은 완전 다르죠 초풍은 최속발동 13에서 14부터 시작하는데 화랑은 띄옥이 최속이 15 부터 시작합니다 중요한건 왼플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어 그렇죠 압박당하기 싫어서 반격기 사용하시는거에요 맞아요 음 왼플에 떠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봐야겠네요 제 피지컬로 될런진 모르겠지만요 하단 아프죠 아니 내 슈아는 대체 왜 저런 동무같은거에 CP냐고 슈퍼하머인거잖아 말그대로 잔손 푸싱 안되고 실패 실패 아 저 스카이가 조금만 더 빨리 나가섰으면 끝났는데 아깝죠 나이스 쩔죠 자 앞에만만 있어도 게임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포스리가 확정 매크 이타 하단 하단 카운터 나이스 에이악 카운터는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그걸 써주려고 했던게 아니었어요 선생님 형님 누님 아니요 잠시만요 아니야 뭐하는거니 다행이죠 플래싱 마무리 하루나상 어서오세요 압뇨 빰 빰 빰 로하 풀포 양잡기 플래 안되는구나 양 풀었는데 늦었나 망했어요 뭔지 몰라도 아무튼 망함 양잡기 양잡기 슬슬하다 나올때 안됐나 요 굿바이 우와 방금 에이악 진짜 잘썼다 어 밟고 역시 반응 못하는 매크로야 무엇 예상대로 알아서 할말이 없다 앉으세요 방금 콤보 진짜 맛깔나게 잘 때렸죠 음 음 음 음 승비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대로 스무스하게 게임이 터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인생 쉽지 않죠 아아아아아아 중생아 니어딜 그리도 급히 가고 있는 요 축보정을 위해서 약간 움직여졌죠 굿바이 궁디팡팡 김치레아에는 궁디팡팡으로 운수해드립니다 예아 레아빌이 딱 왔어 하드 아니군요 슈 돌 띠 띠 투째로 벽광 나이스 플레이 좋아요 뭐하는걸까 매크로야는 도대체 뭘 하고 싶었던걸까 헐 헐 왼손 아니군요 아 맞네요 에이앙 죄송합니다 죽었구요 상단에 피도 있네 하아 늦었다 슈아인데 겁네 맞죠 너무 많이 맞았음 헐 저 프레임이 된다고? 오른손만 놀랐네요 히야우 에이앙 카운터는 아니었구요 슈 돌 에이앙 아니야 톡 빰 아니야 죄송합니다 반격기라니 거기서 망했어요 죽고 빰 음 바닥댐 딜기예산 잘하셨네요 어떻게되지 저걸 동무가 골치네요 의외로 노우 너무 아프자노 망했어요 또 벽이다 서로 벽이면은 제가 분리하죠 카운터였나? 죽고 카운터올나? 음 어렵다 어려워 죄송합니다 하니 으아 아니야 그냥 원잭한 다음에 앉았는데 너무 늦었나? 아니면 후딜 확정이 안나? 땅잡기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는 것 봐 망함이오 오케이 아니 왜 왜 왜 안다임 흠 역시 망겜 망겜 레벨 알만하다 아 게임 아니었구나 맞다 맞다 깜빡함 나이스 횡신하시다가 슈터 맞으셨죠 조금 아프실거에요 야 야하하 완전 무게로 하잖아 완전 쩐다 상단공격을 앉은 다음에 도끼 캐치하려고 하니까 혼나고 죄송합니다 그니까 적에 막히면 얼마냐구요 아 아까 램폴 뜰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잘 모르 타조 카운터 맞고 사망 반응을 못하네 아직 안 끝났어요 오클레 썼어 오클레 나이스 좌스카히 아 이럴때 진짜 기분좋아 쩔어 빠밤 펴펴펴펴 오른잡기 실패 양잡 잘 풀어주고요 루즈 셔플 좋았네요 팍팍 꽝 아 아까판을 쉽게 가져갔었으면 이겼자노 슬프네요 잊어버려 잊어버려 네버마인 헥터스 쓰다가 카운터 끝에서 끝까지 호하 쩔어 쩔어 짠손 로하 투 빰빰빰 죄송합니다 초 초 슬카 2 로 마무리 이걸 해냅니다 음 방금 그걸 어떻게 또 해냈지 지금 시즌1 이랑은 조금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다는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느껴지시나요? 5400승 5400승 크으 짠 로하 투 매크로야 거기선 역시 매크로야 저 기술명 매크로야입니다 원잽 로하 투 빰 오케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거기서 왜 갑자기 짱 꽝을 내미시지 패턴 잘 썼구요 양잡기 잘 풀어준 후에 원투 죄송합니다 죽고 죽았나 펴펴펴 죽고 호밍기 카운터 좋았네요 헐 헐 이나가 부러워지길려고 그런다 뭔가 저런 압도적인 컴보력 부러워 짱 꽝 꽝 슈 돌 꼴 크 GPS 레프 sea 굿 굿 ối 손날로 톡 치는 그 기술 막히면은 뜨는 걸로 바뀌었죠 마이너스 14에서 15로 바뀐 걸로 들었습니다만 착각인가요? 물론 알아도 못쓰겠지만요 카운터 짜라요 밤 헐 헐 어장창 원 원투 풀 밤 카운터 좌쓱 안나가죠 좌쓱 카운터 좋았다 이거 끝날수도 있겠는데요 굿바이 3 안녕 댕댕아 발목 툭 쑤 돌 안되죠 에이앙 저거들 딜캐를 못하니까 막 쓰신다 그죠? 이러면 안되는데 헐 망했어요 플래싱 플래싱 뭐 하시기 전에 플래싱 깔아두는 센스 나이스 하단 아니군요 꽝 원투 원투 미들 하이 툭 죄송합니다 극정색 죄송합니다 자 이럽션 2타 좋았죠 웬플라가 확정 아아니야 저거까지 생각을 해야돼 이제 망했어 로화 로화 투 빰빰 안되네 니나는 시기 횡신 아니었나 아니면 뭐 어때 카운터죠 에헤헤 앉은 뱅이 혼나야되요 앉아 앉아 짬밟 아니야 죄송해요 잠깐만요 하하하하하하 에이 선생님 에이 누님 에이 그거 아니죠 에이 잠깐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완전 제스로 막았자노 하하하하 내 손은 왜이렇게 무거운가 못났으니까 그런거지 하하하하 와 천재다 천재 플레이의 유연성이라고 해야되나 그게 진짜 좋으시네요 응 배워야되는데 배울 수 없는 몸을 손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 로화 투 빰 이런 실패군요 하하하하 쩔어 매크로야 역시 거기서 매크로야 역시 거기서 매크로야 하하 죄송합니다 로화 나이스 아니군요 아니야 뭐 기술 나오는거 본다며 버튼 누르지 말라고 이 바보야 완전 못났자노 매크로야 맨날 못났자노 어떡해 쾅 아니야 뭐 뭐 뭐 어디 어디 뭘 어디 보는거야 죄송합니다 죽었죠 꽝 레버에서 이미 손넌지 오래 짠 크아 뭔가 좀 아쉬운 게임이었다 샤프 샤프 톡 광 카운터 호밍길 빰빰 죄송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도 장악 스텝을 밟으실 수가 있나보네요 진짜 신기함 앉아 콩디 팡팡 굿파이 방금 콤보가 이상하게 될 뻔했죠 급하게 변경시킨다고 뇌정지 올 뻔했어요 툭 안되네 죄송합니다 틈만 나면은 슈골 깔려고 툭 하아 니야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라구요 잠시만요 우리 잠깐만 좀 쉬었다가 가시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확정타 아닌거 같은데 왜 맞으셨지 방금 뭔가 좀 많이 아쉽네 발사투 왜 안맞았지 매크로야아 하단 백댁시 속도 실화에요 좀 제발요 양신 어디? 꽝 매크로야아 좌스카 히히히 컷파이 음.. 진짜 나이스 파이트 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했다 기특한 놈 음 네오지어님 어서오세요 강단! 아직이요? 다행이네요 아닌가? 불행인가? 헬로 제프지 어 아이올리이브 포 싱가포르? 라이트? 아닌가? 어 벨기엄? 어 양잡기가 거기서 왜 나갔지 그럴리가 없는데 아이올리이브 포 싱가포르? 아이올리이브 싱가포르? 어 카운터 아아 어른잡기 안되죠 죄송합니다 빠밤 톡 빰빰 음 음 음 음 음 아아 플라스윕인걸 알아도 레고스윕인걸 알아도 바늘은 뭔데 한단! 샌스있게 반시경시 살짝 했죠 뷔 뷔 뷔 뷔 뷔 뷔 저런 기계적인 백댓이는 어떻게 하는걸까요? 뷔 뷔 뷔 죽고 뷔 어? 아니 왜요 어? 뷔 뷔 어? 왜? 누가 네오지언니한테 뭐라그러던가요? 그 뭐라그런사람이 잘못한거에요 할래 푸싱 꽝 포플 아니야 노 매크 실패 아니요 뭐 제가 대기업이라고 그런말씀하지마세요 겁납니다 빠밤밤 음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신경쓰지마세요 너무 나이스 잘 노랬다 와아 하지만 후속심리가 별로고 카운터는 아니었군요 카운터는 아니었군요 매크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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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뭐 침묵 다지러올수도 있죠 너무 남들이 너무 남들이 하는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않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하... 드디어 강등시간 카운터 죄송합니다 역시 과학선생님 호출해오셨나요? 반치김 아무튼 반칙인거 아시죠 양잡기 노우 사망 네 자주 놀러오세요 놀러오시면 되죠 남눈치 볼게 뭐있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헐 앉았는데 아 얘 발동이 안되는거였구나 로하 꽝 실패 푸하하하하하 2타 상단인거 앉은 다음에 도끼쓸려고 하다가 오히려 에어 카운터 무엇 실화냐 실화냐 사망 헐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항의를 해야죠 왜 그런걸 신경 그니까 그런걸 보고 너무 과도한 배려라고 하는겁니다 신경쓰실 필요 없어요 전혀 노호호호 심미전에 완전 달인이시자노 아니구나 상단에 피 헐 죽고 살아도 사는게 아니네요 마지막 찬스 어떻게 써야되지 모르겠네 밟을걸 밟을걸 왜그랬죠 음 저도 그랬던 그 뭐지 기억들이 있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특히 저는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막 뒷담 엄청 까여가지고 그 한때는 약간 공황장애 초기 증세같은것도 있었어요 물론 그때의 기억들은 여전히 잊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거는 틀림없는 사실인거니까요 굿바이 진짜 한때는 정말 진지하게 고소까지 생각하는 그 정도 레벨이었었는데 뭐 뭐 뭐 걔네들이 짱서는 게임이 다 끝난거라고 생각할테니 지금 와서 들쑤셔봐야 무슨 이득이 있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녀석들은 그래요 실화냐 무빙 헐 헐 아하 완전 개손해 아니야 너무 늦다 반응하는게 죽고 암요 니나 꺼라 라운드 4 파이트 헐 헐 헐 짜잔 끝났어요 굿바이 오늘도 석편이 플레이 톰레이더나 메꾸라야 파이팅 알겠습니다 네오지오님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궁디 팡팡 짜아 다시한번 과학선생님 불러오신건가요 음 하단 하단 아니군요 원투 빰 톡 죄송합니다 내가 한번 더 이렇게 하면은 개닭에 멍꿀 멍꿀 죄송합니다 아아아아 이건 너무 아프잖아 말도 안되잖아 죽고 이트 헐 에스 어 굿 센턴스 흫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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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끝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컴보종 하지만은 컴보 드랍했는데 제가 후속 심리를 잘못 선택하고 죽고 수고 하단 원투 톡 톡 톡 아니야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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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고, KO 빰빰 죽고 우와, 벽 예술로 돌리신다 못난이 매크로가 돌리는 건 너무너무 레벨우가 다르시잖아 죽고 아, that's the same 굿바이 니나 좋아, 니나 싫어요 옛날부터 싫었습니다 니나이 못된 아이 못된 아이 웬플라가 확정이네요 타잉이어야 하는데 왜죠 포스리가 확정, 매크 나이스 A양 안되네 굿바이 하우주 타이프 제프인 코리아, 심벌스? 어... 밟고 아니, 이게 말이니 노우 노우 카운터죠 파패 짠손 매크로야 거기선 역시 매크로야 하단 잘 흘렸죠 나이스 아 그 말이에요 아니야 거긴 더 벽이잖아 바보야 으 완전 바보잖아 카운터 나이스 옆에 꽝 역시 옆에 꽝났어 망했어요 카운터 좀 아 양잡기 놓쳤잖아 완전 바보잖아 음 땡큐 어로징 영어 어렵죠 음 제프 그거임 맞음 You're right 헐 저 카운터 구분은 왜 저렇게 잘하시죠 나이스 호밍기 로하2 매크로야 매크로야 안되네 원투 발목 투투 빰 미클 안되고요 샤프 투원 슈 돌 안되고 방금 로하이 핫 상단의 피 무엇 카운터 나이스 호밍기 파랑은 잘 모르시죠 아무래도 굿바이 하단 아니었군요 원투 로하 투 빰 포 로하 나이스 캡터스 벽방은 안됬군요 슬프게도 말이에요 노우 아 저거 혹시 이타가 앉아지는거야 아니구나 아 맞나 모르겠네 하하하하하하 벽 races 벽의 잔닭 아우 벽이네 이걸 이걸 되나 렛츠 인피스 굿바이 고생하셨습니다 아키님